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두루두루 건강하시고 두루두루 행복하시라고 두루두루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노래 교실을 갈 때마다 항상 초대 가수로 나와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연하셨어요. 근데 조연하보다는 주연하가 낫지 않으세요? 그래서 노래를 하세요 해서 주의별에서 나왔는데 눈물이 나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오늘 주연하씨 마이크를 드려보겠습니다.